자 이곳은 내부에 찍어 보니까 일일초라고 합니다 일일초 어 핑크 색상이 되게 이뻐요 자 이렇게 밑에서 위로 한번 찍어 보구요 자 좀 클로즈업 한번 해 볼게요 위에서 어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와요 우리들 마음도 이렇게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야지 기분이 좋을텐데요 일일초 일일초도 이쁘네요 음 아니 요즘에 이거 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꽃을 좋아하면 사람들이 자꾸 나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꽃은 아름다운데 이야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